안녕하세요. 호크러브와 함께 매일매일 동사를 하나씩 외워보아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요. 닫다, 닫다, 클로즈, 시메루입니다. 문을 닫다, 창문을 닫다 이렇게 쓰이는 말이죠. 항상 보는 우리 현재, 과거, 미래 살펴보겠습니다. 닫다에서 현재형으로 할 때는 우리가 다를 없애주시고 현재형는을 붙여주죠. 그래서 닫는다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구어채 말로 하야 되니까요. 닫다에서 다를 없애주시고 닫은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닫은 그대로 가져보시면서 아 모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아 모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 요가 붙습니다. 그래서 닫아요, 닫아요, 닫아요 이렇게 되죠. 과거는요, 닫았다, 닫다에서 앗자를 붙여주셔서 문어체는 닫았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말로 할 때는요, 닫았어요, 닫았어요. 그대로 닫만 가져오시고 앗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닫았어요, 닫았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미래는요, 닫은 그대로 가져오시면서 을 것이다 이랬었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닫을 것이다, 닫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구어채 말로 해야 하니까요. 닫을 거예요, 닫을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닫겠다와 닫겠어요는 자신의 의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꼭 할 거예요 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닫겠다, 닫겠어요 라고도 쓰이는 거 한번 살짝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형의 우리 닫다의 현재형 구어채 다시 한번 볼게요. 닫아요, 닫아요. 닫아요 문장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가게를 닫아요 가게를 닫아요 뚜껑을 닫아요 뚜껑을 닫아요 뚜껑을 닫아요 공장을 닫아요 공장을 닫아요 공장을 닫아요 공장을 닫아요 과거형 가겠습니다. 닫다의 동사 닫 그대로 오시고 아세요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닫었어요 닫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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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를 닫았어요 가게를 닫았어요 가게를 닫았어요 뚜껑을 닫았어요 뚜껑을 닫았어요 공장을 닫았어요 미래형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닷은 그대로 가져오시면서 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닫을 거예요 닫을 거예요 아마도 가게를 닫을 거예요 닫을 거예요 뚜껑을 닫을 거예요 공장을 닫을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닫다, close, 심해루 이 동사 닫다는 현재형은 우리가 닫은 그대로 가져오시면서 아 모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뭘 붙인다? 아, 요 를 붙였죠. 그래서 닫아요 닫아요 과거형은 닫았어요 닫았어요 닫자 그대로 가져오시면서 아, 자, 어요 를 붙였습니다. 미래형은 닫 그대로 가져오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을 거에요 닫을 거예요 닫을 거예요 다시 한번 현재형 닫아요 과거형 닫았어요 미래형 닫을 거예요 부정형 봐야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뭐만 들어오면 된다? 안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안 닫아요 안 닫아요 안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안 닫을 거예요 안 닫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닫아요 안 닫아요 안 닫아요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닫을 거예요 안 닫을 거예요 네, 오늘은 닫다, 클로즈, 시메루 이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